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든지 국민의 말을 경청해주는 그런 후보님들이 많이 출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과는 생각이 다르다 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상대 후보님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나 달로 상대 후보님들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상대 후보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정도다운 정책을 분양으로 내세우셔서 어떤 후보님의 정책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는 그런 멋진 경쟁을 하는 공정한 19대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